문제인데 지금 이제 7개월째 지금 접어지지 않습니까 7개월째 이제 목전에 뒀는데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뭐 이제 8개월째 접어들 게 있네요 좀 있으면 8월 9월 9월 달 되면 9월 6일 정도 되면 8개월 째 접어드네요 이제 사람들이 궁금 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느냐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태가 제대로 수습되겠느냐 이게 이런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새벽에 이마가 깨졌는데 언급실 22군데에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의료체계가 무너지면 정권을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최고의 민생문제는 의료 대란입니다 이 김종인 전 국힘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의 주장입니다 그래 제가 의료 대란 해결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궁금해 궁금하실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이 어떠냐 49%가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의료 파국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절반 절반입니다 윤 정부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 수습에 여러분들 손을 들어준 사람이 48%입니다 거의 절반 전반으로 나누어진 겁니다 윤 정부가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의료 사태가 극단적인 상황까지 내몰릴 것이다 보시는 분이 절반은 되는 겁니다 윤 정부가 해결 능력이 없다고 보시는 분들이 절반 정도가 되는 겁니다 절반 정도 그래서 이제 하단에 한번 봤습니다 이게 이분들이 왜 이렇게 발음하냐 한 분께서 의료 사태를 해결하기에는 죄송합니다만 저는 너무 늦은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답하시고 아니 40 여기 그때 는 43%입니다 이게 지금은 이제 48% 48%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에 경악합니다 이렇게 정부를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공병호 tv 시청자 들여도 많습니다 저도 48%나 정부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답한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아직 상황인지 능력이 없으신 분들이 48%나 됩니다 정부와 언론과 국민들의 악성 댓글에 상처를 받은 전공 이들이 얼마나 돌아올 거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반인이고 의료가 필요한 나이지만 앞으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상황인지 능력이 없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답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절반은 해결 못할 것이다 해결 못 하면 정권이 위태로워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해결 못하면 정권이 위태로워질 겁니다 놀라운 것은 전 국민한테 영향력 있는 사안 인데도 불구하고 국민들 대부분 이 실감을 못합니다 자기 문제가 아니니까 다른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니까 자기는 아직 병에 걸린 적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는 겁니다 선거를 도덕질 당해도 아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선거를 도덕질 당해도 내 뱃속에 이런 밥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존심 상하는 겁니까 선거를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놈들이 앉아서 뭡니까 다 유령 사전투표자서를 만들어서 표를 다 집어 넣어 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 국민한테 영향력 있는 사안 인데도 국민 대부분이 실감을 못합니다 레지나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정부와 언론 시민의 판단력을 보면 애석하게도 의로우 대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진실과 올바름이 아닌 지금 당장의 대중적 인기와 포풀림에 기반한 정책 결정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관료주의적 시각은 바뀔 특이 없습니다 합리적 논의에 의한 피드백이 작동하지 못하고 비극적 의로우 대란으로 큰 고통이 따라야 그제서야 무엇인가가 잘못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정책을 바꾼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사이의 한계입니다 민주 제도를 파괴하는 부정선거 역시 깨닫는 데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상황을 그냥 냉정하게 보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 자기중심적이니까 지금 내한테 이득이 안 되는데 뭘 그걸 가지고 신경쓰냐 이런 분들이 아직도 많 않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보는 것은 이 설문조사의 절반 정도가 의로 파국 절반 정도가 의로 수습에 이런 표를 던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생각하냐가 궁금해서 여러분들 몇 분 이야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현재 상태에서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문제에 대해서 원인치를 시키더라도 수습이 안 될 겁니다 이미 내년 또 전문의가 배출이 되지 않습니다 한 명도 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한 3천 명 가운데서 300여 명으로 줄어드는 거죠 인턴 공급이 없습니다 본가 여러분들 4학년이 유급이 되니까 인턴 공급이 없지 않습니까 의사 국가고시가 여러분 없으니까 길게 잡아 3년 뒤에 공부의하고 군의관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의대생들이 돌아오면 수련 병원이 없는 부실한 의과대학 졸업생들은 당장 내년 후년에 아예 수련할 기회도 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빅5 정도야 의과대학 정원도 없었고 병상이 충분하니까 자기 대학 졸업생에 밀려 졸업해도 수련이 가능하겠지만 나머지 졸업생들은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미래를 내다보는 것은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절반은 의료수습에 여러분들 표를 던지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의료파구에 떨었다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또 어려운 상황에서 좀 낙관절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잘못해왔더라도 윤 정부가 상황을 인식해 가지고 아마 괜찮은 방향으로 돌아왔을 거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50% 정도가 수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한 거죠 그리고 저 역시도 의료파구 보다는 수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의료파구에 도달하게 되면 정권 자체가 여러분들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떻든 간에 제대로 해결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50% 50% 정도가 팽팽하게 나누어져 있는데 정부가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까 절반 정도가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정부가 해결을 못할 거라고 보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많은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제가 이 의료사태 문제를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상황이 악화가 돼서 정부가 어려움에 취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전혀 없는 것이고 실상을 정확히 알려서 한 분이라도 더 실상을 정확히 이해하셔가지고 정부가 정책을 바꾸는데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오해하시거나 그런 이유는 전혀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번 사태에 언론의 책임이 크지 않습니까 아무리 활자 매체가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대가 아니다 이렇게 하지만 아직도 활자는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